첫 방송이 첫 방송인데, 여기가 뭐가 있나요? 태연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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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여기가 굳이 돼지 국밥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. 여기 국밥이 어느 식당이 유명해요? 다시 봐요. 네? 네. 그치?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첫 번째 방송인데요. 처음에 가족끼리 대구에 왔다. 두 사람이 왔다는데, 잘할 짓이나 됐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,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재미는 또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. 네. 호텔과 함께 오셨죠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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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그렇잖아요. 아, 하늘이 많이. 알겠는데. 어, 이번에는 좀 특별한 곡인데요. 저희가 이번에 미스사만대 와가지고 특별히 준비한 곡입니다. 어, 저희 데뷔 드림픽이라는 앨범에 수록될 수록만 원한 곡인데요. 열심히 다시 저희가 연습을 더 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예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미워하시지만 이 곡이 막상에 힘이 더 이상해서 그러니까 호흡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막상에 참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엘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